결론이 뭔지 알아? 나 이제 네 눈만 믿을 거야 손 저거 저게 잠깐만 지금은 안돼 그런지 저게 김조조 좋아해줘 내 조아람 안 오는 것도 방패 때년이었어 그래? 어떻게 이래? 어떻게 이러냐고 말해 내가 말했잖아 미안해 나도 안주한다고 방패 너 때문에 깡도 맞아 앞으로 너한테 상처 주는 사람 있으면 다 말해 선호야 좋아해 선호야 네가 싫어서가 아니야 무서워서 선호야 조조가 어떨진 생각 안 하고 너야말로 너야말로 네 감정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나는 내가 내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찾아간 거라고 이거 봐 너 나 좋아해 좋아할 때 긴장하는 건 달라 너는 거짓말 안 해 너는 거짓말 안 해 그때도 그랬어 너 그 방패 나 때문에 깡도 해 나의 좋아하는 마음 숨기려고 변하지 않은 건 선호가 선호가 아직도 내 좋아할 남을 울린다 그 방패 이번엔 안 흘린다 네 멋대로 방패 깔고 네 멋대로 숨어버리고 나한테 준비할 시간도 안 줬어 이제라도 네 마음 제대로 봐 더는 이해 못 할 이유로 너 안 나 선호야 널 만나면 설레고 너무 애틋해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지금 놓치면 더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선호에게서 웃음을 빼앗아 버렸다 네 의지로 혜영이 저 알람 울렸다고 선호야 내 눈 봐 내 진심이야 넌 잘 알잖아 누가 누구 좋아하고 그런가 그러니까 네가 얘기해줄게 나 다시 좋아해줘 제가 난 지금 누굴 좋아하고 Baby can I be him cannot be him cannot be him cannot be him